자, 나가네. 우리 11번 선수. 경기 스코어 1대 1로 진행되고 있네요. 마지막 경기 결승전입니다. 선수 어깨동무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발 고르기와 함께 고등이권혁 파이팅. 고등이권혁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등 3권혁도 진짜 잘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다들 기술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공을 잘 다루는 것 같아서 그동안 이권혁이 될 것 같아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득점을 한 것 같아요. 경계해야 할 선수입니다. 중국 측면을 1995 attune 하신 점수 팀raum이 있고요. 아, encryption 안전하게 잡았고요. 어uf uzers. 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골 아웃됐고요. 자, 우리 고등 2관영의 코너킥. 잘 올려줬고요. 배로 트래킹하고 슛! 슛! 21번! 21번 키미스 선수. 우리 혼전 상황에서 왼쪽 하단부로 정확하게 골을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11번 김주한별 선수. 드리블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지금 스비스 한 명, 두 명.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죠. 현재 스쿱, 고등 2관영 대 중 3관 2대 0 상황. 아, 아쉽습니다. 좋은 슈팅이었어요. 아, 네. 본인도 안 와봐요. 아쉬워하네요. 자, 페널티 박스. 어! 우와! 홀드 안에 들어갔어요? 네. 현장으로. 골이 되었습니다. 17번 김고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이 들어왔습니다. 21번 뛰어 넣어줬고요. 지금 받은 10번 슛! 아, 골이. 골입니다. 자, 10번. 김유림 선수의 골이 터졌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해 고스코어 4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총차수석 결승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저 우승팀은 고등 2권역입니다. 1. 3. 3. 2. 4. 4. 3. 4. 4. 전혀 못했죠. 너무, 너무 했죠. 당연히. 좀 했습니다. 일단 우승을 해서 너무 좋고, 이 결과는 다 같이 만든 거니까 다들 우승을 누리면 좋겠어요. 우선 확실히 협동심이라는 게 많이 길러진 것 같고 자신이 공을 뻥뻥 찰 수 있다는 자신감도 길러진 것 같고 기본적인 신체 능력 또한 전부 다 잘 길러진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었고 그만큼 어떤 책목성 가지고 열심히 임했던 것 같고 그만큼의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나 이 학생들은 이런 짜릿한 경험으로 계속 평생 동안 체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정말 기특해서 항상 응원하고 너무 박수 쳐주고 싶고 오늘 여기 대회 현장에서 뛰는 모습들 보니까 되게 선수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선수들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축구를 못해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정도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고 사교성도 길러지고 자신감도 기를 수 있으니까 진짜 꼭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수고했고 앞으로도 더 수고해서 다들 열심히 축구하고 자기 꿈도 열심히 일어내자 파이팅! 공차서서를 통해서 평소에 되게 풀지 못했던 스트레스 같은 걸 잡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하고 싶어요. 되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서도 이런 걸 바탕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아요. 시작! Waaaaaaaaaa! 감사합니다. 중등 MVP 김지건별! 강쾌 gam까? 상 CHARש 네 감사합니다 하면 AK iray look banget 대교하는 모습입니다 Unвар 대부 보기amin 나에게 공차소설한 나에게 공차소설한 꿈과 희망입니다. 새로운 취미인 것 같아요. 축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객이다. 힘든 학교생활 속 잠깐의 휴식 인생에서 뗄 수 없는 추억 같은 문제입니다. 10대여서 즐길 수 있는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탕 같은 문제 제가 제일 좋아하고 계속 끌리는 줄 보니까 마라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즐겁고 나와 같은 무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이벤트입니다. 엘리트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축구를 다시 한 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하니까 좀 더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여자 친구들끼리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공차소설은 노력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축구를 계속 할수록 노력이 쌓이고 성취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차소설을 하면서 이제 골을 낼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사회에서는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활력소입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에 활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행복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공차소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같이 여자들이 축구할 기회가 없는데 할 수 있어서 기회인 것 같습니다. 휴식인 것 같습니다. 월부터 금요일이랑 주말도 다 학원을 가는데 학원 사이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고 또 하면 몸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이고 그 이유는 제가 사실 도전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편인데 이번에 공차소설을 하면서 용기도 많이 생기고 나 자신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얻게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을 찾아야! 어디에서? 어디에서! 공차소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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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소설! 감사합니다.